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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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님 근데 몇 살이에요? 히이키야 몇 살이야? 에에 궁금해서요 에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나보다 어리죠? 나보다 잘나고 있어요? 메이플 메이플 나와 잘해? 수공 나오라 루파? 작품 나오다 빨리 잡아? 이것들이 진정한 매창인생을 몰라보고 아우 뭘 작품을 아우 진짜 야 내가 나는 이 그 화장지마저도 메이플 브랜드를 써 인마 내가 얼마나 메이플 광팬인데 메이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큐브는 내 운명 시끼가 제가 그럼 합의할게요 제가 캠으로 신기한거 보여줄게요 요즘 대세 아 한번 봐요 일단 일단 한번 보세요 요즘 이게 신기한건데 아 일단 한번 보세요 아 보시고 그 제가 이거 친초동생이 사달라고 해가지고 사주면서 저도 산건데 형님 이거 보시면 신기할거에요 진짜 그 요즘 그 유행하는건데 그 터닝메카드라고 한번 보세요 아 이거 한번 보시면은 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에요 자동차인데 변신합니다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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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기가 막혀요 이게 변신한 자동차인데 형님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아 진짜로 surrounded by 예정 아니 나 이거 선물로 줄 테니까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이거줄게요 딱 수준이 맞는거 같은데 이거랑 아 너무하시네 아니 진짜 너네 오늘도 팀보그 하면 나 메이플원 떠난다고 또 얘 좀 아 너무하네 진짜로 아 항상 이런식이야